한 달 후에는 세계 129국에서 모인 군인들이 쾌지나 칭칭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2일 경상북도 문경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날 개막식 행사 중에 쾌지나 칭칭 소울지어 댄스 한마당. 벌써부터 기대에 만발이죠? 네 그렇습니다. 온누리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천명의 군인들이 쾌지나 칭칭 나네 노래와 함께 춤추는 모습. 네네 그날이 오면 초라니 저는 이렇게 노래하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요? 만방에 만방에 군인들이 쾌지나 칭칭 나네. 문경 세제로 상주나 함창에 쾌지나 칭칭 나네. 평화 통일로 행진일세. 쾌지나 칭칭 나네 쾌지나 칭칭 나네. 네. 10월 2일 경남도 문경에서 이 쾌지나 칭칭으로 춤추며 평화를 추건할 세계 군인 체육대회. 그렇습니다. 문경 김천 영천 안동 상주 예천 포항 영주. 네 이렇게 8개 도시에서 펼쳐진다는데요. 네네. 벌써부터 이 쾌지나 칭칭 나네 뮤직 비디오가 인기를 끌고 있다니 뿌듯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행진하며 또 멋진 스포츠 축제를 펼칠 세계 군인 체육대회. 네. 그 중심에 우리 소리가 평화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자. 상암골 상사디아 1부 첫 곡으로요. 쾌지나 칭칭 나네. 아리수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쾌지나 칭칭 나네. 아리수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 커피 카페 부에노트리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초라하니랑! 뭐게 초라하니? 저 말이야 우리 장조카 기도가 필요하네. 자네 장조카라면 의대에 들어간 그 의대 조카? 응. 그려. 그 의과대학에 다니는 조카. 기도 좀 해줘. 그만하면은 다음에 의사 선생님 닥터 소리 들을 건데 기도라니. 아 그동안에 입만 열면은 우리 의대 조카가 말이야. 아 이러고 자랑 지렸잖아. 아 맞아. 지금도 자랑스럽지. 근데 이 조카가 외과의사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웬걸 거기 힘들다고 바꾼다네. 아이고 그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힘들다더니 조카도 별 수 없구만. 아 그걸 어쩌라고. 아 글쎄. 안 그래도 그 외과의사 흉부외과고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서 발 동동동 구르잖어. 아니.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살겠다는 조카를 날 보고 어쩌라고 붙들기래. 이 사람아. 우리 가문의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외과의사 나오게 도와줘. 이보게. 그 재능 기부 좀 안 되겠는가. 우리 장 조카를 위해서. 그래. 재능 기부? 응. 아 그러면 날더러 장 조카 생일 잔치 때 부채춤도 추워주고 일심으로 정념 살신 성인이로다. 그래 그래 그려. 거기다 나랑 같이 그 허준 조카 후원회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자랑스러운 외과의사 장 조카 후원회. 나 돈 없어. 날더러 푼 돈 모아서 장 조카를 도우라는 건 아니겠지. 에 참. 나도 크게 마음 쓸 거니깐. 우리 외과의사 장 조카가 3년에 한 번 여행 다녀올 비행기 표정돈 마련해 주는 거 안 되겠는가. 재능 기부 안 됐잖아.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일심으로 정념 살신 성인 외과의사님이시여. 아이고. 저라니. 이왕 마음 맨 거 조금만 더 써줘. 아 그럼 우리 가문에 거룩한 외과의사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사람 많이 살릴 거니깐. 아 왜 왜. 날들어 조카 후원회 회장이라도 맡으라는 건가. 돈 없대니까. 자네 조카가 싫다는데 어쩌라고. 아이고. 저저라. 초라니. 천사 같은 그 맞선짜리 안 되겠는가. 저기 우리 장 조카 외과의사 존경 찬양 후원회는 존경도 안 돼. 존경도. 네. 수근과 가운데서 초입부터 도사가 용왕병세 살피는 대목까지를 박양덕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요즘에 갈수록에 외과의사 흉부외과의사 사안부인과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과의사가 줄어들면 초를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에 많은 환자들은 이거 어떡하죠. 그러게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이 의사 다른 분들 그 의사님들도 다 뭐 생명하고 직결된 소중한 분이시지만. 그렇죠. 특히나 외과의사라든지 산부인과 의사의 손은 신의 손과 같이 아주 그냥 고귀한 손이잖아요. 네. 물론이고 말고요. 힘들고 고독하시겠지만 생명을 구하는 병원에서 신의 손길이 늘어나길 기원 드립니다. 네네. 자. 소도청춘가 띄웁니다. 이문주의 소리입니다. 우레소레 우레우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복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중 남병산 제갈공명 비는 대목입니다. 네. 적벽가 중에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었던 곳이 오나라 남병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남병산에서 공명 과연 동남풍을 빌기 위해 빌었을까요? 그런데요. 진짜 속셈은요. 탈출. 오나라 탈출이 목적이었거든요. 아. 네네. 보통 적벽가의 남병산 때 가면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려고 군사들을 64개 방위로 펼쳐 세우고 크게 하늘에 제사 올리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바람이 동남풍으로 바뀌는 시점을 미리 알고 있던 제갈공명이 남병산 올라가 비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오나라 탈출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아. 네. 그럼 남병산에 재단을 쌓고 군사들을 방위에 따라 이 64개에 따라 배치해두고 그런 거는 위장 술책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요즘같이 정확한 기상예보를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친날 몇시부터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까지 온다. 그럼 어찌 피해야 할 것인지 준비해야겠죠? 네네. 그런데 그 시절 조조나 손권, 노숙 그 어떤 인물도 며칠날에 동남풍이 붐대는 기상정보를 몰랐고 오직 제갈공명만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병산 올라가 동남풍을 비는 거는 오나라 탈출을 위한 위장 술책이었다는 말인가요? 네네. 그래서 남병산 올라간 군사들을 제갈공명은 다음과 같은 말로 통제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구절을 보시면 공명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속셈이 보일 겁니다. 네. 불허 천리방위하라. 불허 교두접위하며 불허 실군 안원하고 불허 대경소위하라. 네네. 이게 남병산에서 오나라 군사에게 내린 제갈공명의 군령입니까?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 재단에서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 재단에서 머리 맞대고 귓속말 말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 재단에서 소란 피우기 엄단한다. 네. 이 명령대로 하면 남병산 군사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배정된 자리를 뜨지 말라. 귓속말도 말라. 소란을 피우지도 말라. 네네. 네. 결국에는 꼼짝 말고 현재의 위치에 못이 박힌 듯 가만히 있으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과연 그 조치는 남병산에서 동남풍 비는 지혜사를 올리기 때문에 엄숙, 경건하게 있으란 말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건 동남풍이 일어날 때 제갈공명이 자리를 뜨더라도 너희들은 꼼짝 말라. 나는 조용히 떠날 것이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명이 남병산에서 재단을 쌓고 동남풍을 비는 거는 오나라 탈출을 위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한 술책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아유. 그래도 당시 사람들은 제갈공명이 정성으로 하늘의 바람을 빌어서 동남풍이 일어난 걸로 생각했지 싶은데요. 그럼요. 그 시절 며칠 후에 일어날 기상정보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제갈공명이 하늘과 소통하는 신통한 사람으로 봤을 테고요. 네. 네. 요즘에 우리가 일주일 단위나 1개월 단위로 미리 예보되는 기상정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갈공명 시절은 뭐 꿈도 꿀 수 없는 신통한 일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천기를 누설한다. 그랬을 때 미래의 기상을 미리 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요. 우리도 지금 이 제갈공명이 신통한 제주로 하늘과 통하고 풍운의 조화를 부리는 걸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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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남병산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을 다시 들으며 예전 기상정보와 또 오늘의 기상예보를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겠죠. 네. 네. 자 그럼 남병산의 제갈공명이 하늘의 바람을 빌면서 어떻게 탈출해 나왔는지 자 그 소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적벽과 가운데서 동남풍 비는 대목을 송순섭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오늘 특별열차로 출발합니다. 추석 기차표 구하시는 분 타셨나요? 네. 추석 기차표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다 매진이라는데. 네. 네. 특별 귀성열차 티켓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추석 기차표 칙칙폭폭 오라이? 저 말이죠. 그 하룻밤 꼬박 세면서 집사람은 인터넷으로. 나는 기차역에서 새우잠 잤거든요. 그 추석 기차표 있나요? 아 네.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추석 그 고향 가는 표만 구할 수 있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 네. 진정하세요. 자 우리 체험열차에서 특별히 마련한 추석 기차표 예매 지금부터 진행해 볼까요? 우선 그동안 추석 기차표 예매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이고 말씀도 마세요. 대합실에서 무박 2일 보냈고요. 집사람은 이틀밤 인터넷 붙들고 있었고요. 아이고 그래도 못 구했지 뭡니까. 아 두 분이서 총 96시간을 투자했는데 재수가 없었군요. 네. 네. 그럼 재수 없는 분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열차 타보시겠어요? 아이고 예. 바로 예매해 주세요. 저긴 우리 네 사람 끊어야 하거든요. 자 두 가지만 약속해 주실까요? 무릎 관절은 건강하신가요? 아 네. 무릎은 걱정도 마세요. 저 등산으로 다 구워진 무릎이거든요. 부인도 무릎이 괜찮고요. 네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등받이 없는 자리 5시간 견딜 수 있을까요? 아이고 등받이 없어도 앉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걱정 없어요. 아 근데 어떤 열차길래 그 무릎이 건강하고 등받이 의자 소리인가요? 아 네. 추석 특별 귀성열차 2층 칸 열차 괜찮겠어요? 아니 열차칸이 2층이라고요? 어떻게 해? 아 예예. 일반 열차칸에 의자 떼내고 2층 칸으로 만들었거든요. 의자는 휴대용 간이 의자를 쓰고요. 아 이동할 때 무릎으로 걸어도 괜찮겠어요? 아 잠깐요. 집사람이 무릎이 많이 약한데. 저기 여보 어때? 그 2층짜리 추석 귀성열차. 어? 무릎 방석으로 견뎌보자? 어 고마워. 그래. 아이고 조상님이 복 내리실게요. 예. 예매할게요. 아 네네. 그럼 추석 특별 2층 열차. 아 행운이네요. 1층 8호차로 예매됐습니다. 아이고 예매해야지. 자 외쳐볼까요? 고양이요. 내가 간다. 치키폭폭. 삐익. 네. 추석 노래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 추석 귀성열차 예매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대합실에서 꼬박 밤을 지새며 예매했던 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에 예매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 많으시죠? 그럼요. 반면에 이 추석 귀성열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애태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앉아갈 수만 있다면 2층 열차 아니래도 3층 열차라도 예매하고 싶죠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속을 모르죠. 그럼요. 아무튼 얼른 고향 가시고 싶은 마음에 서서라도 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고향은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자 1부 꼭꼭 전해드릴게요. 방아탈영을 정상위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1부 끝국으로 방아탈영을 정상위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 1부에서 다시 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 1부에서 다시 옵니다.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지리산 산자락의 자연 속에서 가을밤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제10회 화음음악제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6시 전라남도 구례군 화음사에서 열립니다. 심금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음악제에는 한국의 음악가 한승석과 정재일, 작곡가 나효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토마스 슐츠, 타악연주자 타카다 미도리 등 국내외 거장들이 나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화음음악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제17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지테마파크 1원에서 열립니다. 한지 어우러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한지 패션쇼와 기획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 한지문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제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가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영릉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강좌가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 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좌는 세종대왕의 자녀교육법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 세종대왕 영릉의 특색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문의는 전화 031-885-3123번으로 하면 됩니다. 경복궁에서 궁중음식을 배워볼 수 있는 특강이 마련됩니다. 궁중음식 특강은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경복궁 소주방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궁중음식과 문화, 궁중병과에 대한 이론과 시연으로 이루어지고 궁중병과 보유자 정길자, 전주대학교 한복진 교수, 궁중음식 보유자 한복려가 강단에 나섭니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복진흥센터가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찾아가 한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0개교에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드라마 속 한복을 입어보는 놀이와 알고 싶은 우리 옷 등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복진흥센터는 9월 14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전국 학교에 신청을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재구성한 아동음악극이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열립니다. 5D 전래동화 음악교육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더불어 생생한 노래와 악기 연주, 율동, 그리고 다양한 소품이 더해져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공연 예매는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5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판놀이 길놀이 행사에는 이동하면서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11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일대 세종대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이 여성합창단과 풍물단의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여성합창단 응시 자격은 19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풍물단은 풍물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응모 원서 접수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고 오디션은 각각 9월 10일과 11일에 진행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응모 원서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2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류구토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충청북도 진천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머자나 진천군 초평 저수지에서 유람선이 오가는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진천군 초평면의 유명한 저수지가 바로 초평 저수지인데요. 그 초평 저수지에서 물길 따라 3km 정도 가다 보면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돌다리 있죠. 아 네 농다리 말이죠. 네. 진천 농다리 하면 가장 오래된 돌다리를 지켜온 고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초평 저수지에서 농다리까지 유람선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진천에 또 새로운 관광 명소가 탄생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동안 초평면 저수지 인근의 화산리 주민들과 꾸준히 논의해왔던 일이 실행 단계로 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넓은 초평 저수지의 유람선을 띄우자. 도선의 관리나 운영은 화산리 마을이 맞기로 하자. 그리고 운항 관리는 어총계가 맡아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산리 주민들은 그동안 초평호 도선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 유람선 운항에 따른 원칙을 담은 규약을 만들기로 했고요. 네 네 안전하고 또 안전한 운항 관리에 안전을 기하자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진천군은 12인승 선박 2척을 미리 제작해서 내년 4월부터 초평 저수지에서 국내 최고 돌다리로 알려진 농다리까지 운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주변 풍광과 농다리로 오가는 그 뱃길에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으면 유람선 형식으로 운항하면서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농다리에서 초평 저수지까지 오가는 그 유람선 뱃길.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를지 기대되네요. 네 농다리와 초평 저수지가 서로 관광 활성화에 한몫을 하겠죠. 아 그럼요. 자 이 진천에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진천 읍내 주민자치회가 성공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엔 강원도 원주시 그 문막읍 주민자치회 사람들이 진천읍을 찾아와서요. 주민자치회 활동을 둘러보고 배우고 돌아가기도 했죠. 네 충청북도 안에서는 처음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진천읍 주민자치회의 안심마을 시범사업도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주민의료봉사활동과 그리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에도 살펴보면서 주민들이 동참하면서 봉사하는 활동상을 자세히 보고 배워갔다고 하죠. 네 진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전국 읍면 동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공모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다 함께 갖고 나가는 성공적인 자치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고장에서 배우고자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북도 진천군의 초평유람선과 진천읍 주민자치회 소식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북도 진천 멋있는 소리 애해야해 상사나 듀오를 정우택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술사 정희량 얘기 가운데 김윤이 찾아가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술사 정희량을 만나려고 김윤이 찾아온 장면 만나보실까요? 연산군 때 과거에 올라 폭군에게 직원을 올린 죄로 잡히면 죽게 된 술사 정희량이 물에 빠져 죽은 걸로 위장하고 마침내 이천년이란 이름으로 숨어 살게 됐는데 그때 김윤이란 자가 정희량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겠다 아무래도 정희량이 죽었다는 말은 말장 거짓말이지 살아있고 말고 찾아야지 그래야 세상을 미리 보고 닥치는 재앙도 막을 수 있을 거 아녀 저 이보게 사무 그 자네는 지피는 게 없는가? 그 정희량이 어디 있는지를 자네가 정희량한테 배웠다고 쳐 아이고 내가 바라던 바가 그거 아닌가 날 죽여줍시오 하고 머리를 내밀고 살겠다 저 무서운 폭군이 정희량 애비도 죽이고 정희량도 잡아 죽여라 했는데 내가 정희량 제자요 아이고 그날로 저승길이야 왜 떨리나? 아이고 이보게 사무 아이고 난 그 벼슬 자리를 줘도 안 가 아이고 알아 나도 그런 재주도 없다는 거 아니 감투를 주면서 하래도 안 해 그 저 뭐야 영의정을 하래도 안 한다고 이거 봐 김윤 뭐 영의정을 하라고 해도 안 해? 헤헤 이 친구도 멀지 않았구만 글쎄 말이야 자네나 나나 벼슬하고는 인연이 없어 그냥 조용히 폭군 시절은 어서 가거라 기다려야지 아 술사는 왜 쳐져 정희량이 도술을 써서 폭군을 혼내준 적이 있었나 아이고 그래도 그 정희량이 그 무어 사와 갑자 사와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냥 척척 들어 맞았잖는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세상 일을 미리 내다보고 싶다 그걸세 아 사람하고 배우면 될 거 아니요 아 그러면 저 계룡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한 십 년 돌을 닦던가 어째서 한 입에 남의 재주를 그냥 꿀꺽 할 생각이냐고 아니 배야 한 입에 꿀꺽? 아니 사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한 입에 꿀꺽 하겠다고 했나? 그 참 그... 이거 봐 김문 말은 바로 해야지 아 정희랑 만나서 육식갑자 꼽는 거 훔치고 귀신하고 통하는 거 훔치겠다 하는 그게 한 입에 그냥 꿀꺽 삼킬 신부 아니야 아니면은 계룡산 들어가서 토호를 통해봐 자기가 찾아서 통해보라고 뭐라고 아니 왜 정희랑이야 아 이 사람아 내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 이제 계룡산 들어가서 이슬 맞고 솔잎 먹고 어찌 그러겠는가? 음 맞네 맞아 맞아 김윤이 자네 술사 도사 만나서 도적질을 하고 싶다는 거지 어이 참 이게... 아 수련 정진할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 어이 사람아 사무 그래도 스승을 잘 만나면 아까운 세월 허정세월 안 할 거 아닌가 아니 그러는 자네는 왜 스승을 찾아 글공부하는 건가? 혼자 책 놓고 양 삼천권 오천권 잃지 않고 나는 술법이니 도술이니 훔칠 생각 안 해 자네처럼 정희랑 만나서 도술 부리는 허망한 생각 안 한다고 이 사람아이 난 꼭 찾을 거네 그 술사과 정희랑을 만나서 한밤중에 손가락 한번 튕겨서 그 요망한 여울 잡는 그걸 꼭 배우고 말 거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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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 김윤이 학을 타고 손가락 퉁퉁 튀기면서 고향 사람의 간절 받을 날 언제 일꼬 내가 육식갑자루를 한번 꼽아놔 줄까 그 참 하벌병정의 병신년이에요 그래 그래 많이 피울게 내가 사무자네를 다시 보는 날 내 발을 붙잡고 사정하게 해줄 것이니까 그럼 나 가네 야야야 이거 봐 아니 정말 정희랑 찾으려고? 어디로 갔는지 알기나 허고 듣자니까 조강변에서 사라졌다니까 우선 조강변에서부터 찾아볼 거네 사무 자네는 그런 세상 보고 싶지 않은가? 학도 봉황도 말고 그냥 바람 타고서 한 여덟 해쯤 바람에 둥둥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 말일세 참네 아이고 저 사람이 벌써 갔구만 그래 김윤이 조강변에서 정희랑 만나걸랑 내 안부나 전해주게나 폭군이 무서워 도망친 것도 도술이고 술법이냐고 아이고 제발 비옵니다 큰 산도 부르면 메아리로 답해주는데 저 김윤이가 이처럼 부르는데 응답이 없다니요 스승님 아이고 제자 김윤이 왔습니다요 스승님 이산 저산에 내 귀를 시끄럽게 한 놈이 너였더냐 아이고 스승님 들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요 소인 김윤입니다 스승님 왜 너도 손가락 튕겨서 여우를 잡고 싶은 개냐 아니 그냥 심부름 허드렛 일 시켜주십시오 스승님 네 단과 진국명산을 정권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술사 정희랑 얘기 중에 김윤이 차다가 다판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정희랑이 연산군 때에 과거에도 올랐던 인물이었군요 네네 그런데 연산군에게 직언을 올렸다 미움을 사서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도인의 길을 가고자 했던 거죠 네네 조강변에서 물에 빠져 죽은 걸로 위장하고 2000년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던 정희랑 네네 그를 스승 삼고자 애타게 찾은 김윤과 정희랑이 만난 장면이었지 네네 그렇습니다 과연 김윤은 정희랑에게 도수를 배울 수 있을 건지 김윤과 정희랑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마련한 상암골 초대석 네 오늘 상암골 초대석에는 중요 무용문화재 제39호 처형무 예능 보호자이신 김중섭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오랜 말에 뵙습니다 오랜 말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네 건강합니다 뵙기에도 아주 그냥 저 훈칠한 청년 같으세요 네 이제 9월이고 이제 가을로 가고 있잖아요 선생님 네 항상 뭐 건강하신 풍모를 뵈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은데요 건강 비결 우리 저 짝꿍이신 이정희 씨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년 같으신 그 비결은 뭘까요 선생님? 뭐 이제 평생 뭐 음악생활 해오면서 아울러 이제 이 그 처형무를 이렇게 쳐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게 그냥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는데 피구도 굉장히 아주 복숭아빛이시고요 배도 하나도 안 나오셨어요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몸관리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요 아니 아까 들어오실 때나 밖에서 뵀을 때는 미백크림 바르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가까이서 뵈니까 아무것도 안 바르신 굉장히 피부가 예쁘세요 민낯이시네요 네 네 2015 처형무 보전의 정기발표회를 앞두고 준비하시느라 연일 바쁜 일정 속에 저희 프로그램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2015 처형무 정기발표회 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뭐 며칠 안 남았죠 오늘 9월 6일 5시입니다 국립국학원 우면당에서 5시에 공연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선생님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자 이 처형무는 정말 가장 오래된 궁중 모형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처형무가 어떤 부형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이제 춤이 나오게 된 거는 신라시대의 그 처형설화에서 거기서 이제 기록으로 나무 내려오는 게 이제 처형설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고려시대에 거쳐서 이 시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는 조선시대에 네 그렇게 쭉 거쳐오면서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이 춘 일도 있고 고려시대에는 한 두 사람이 춘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그 처형무의 형태는 오방 처형이라고 해서 다섯 명이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것은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오방 처형이 만들어진 거에 장학원과 여기 이왕직 아학부를 거쳐서 국립국아원에 이어져 내려오는 궁중 모형의 전래대로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유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방은 동서남북 중앙 해가지고 오방 색깔을 청홍황 흑백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을 추고 뭐 처형의 설화하고 춤의 내용은 그렇게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처형무가 언제부터 추어져 왔는가를 이제 신라시대의 처형 설화의 근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이 춤의 내용이 신라시대의 어떤 처형의 내용을 구사하거나 그런 춤은 아닙니다 오방 처형을 가지고 우리 궁중 무용이 거의 다 정대화평 이렇게 나라의 편안함과 이런 걸 구사하는 그런 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처형무도 유일하게 궁 안에서 추던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궁중무용으로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오방 처형 그것도 제가 국악원 무대에서 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그 보전을 통해서 꾸준히 전승 발전시켜 왔다고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시는데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받은 보유자 그 밑에 전승자들 전수조교 이런 분들이 다 여기 매달려서 우리 이제 문화재를 지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제 또 우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반에게 공지도 해서 보여주고 그런 일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보전위에서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이 처형무 보전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지금 보이자 두 분하고 전수조교 두 분하고 한 80여 명의 이수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이제 많은 인원이 이수를 하고 각자 각기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무대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저희가 되고 지금 현재 보전회의 이렇게 구성원은 일단 보유자 전수조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수자 되시는 분들이 이수자들이 보전회 회원으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회가 아주 그냥 활동상이 대단하네요 선생님 이번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학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2015 처형무 보전회 정기 발표회 무대를 보면요 우선 처음에 처형무로 아마 막을 여시는 것 같은데 이 무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 싶어요 네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개 행사인데 이건 이제 어느 종목이든지 1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네 네 우리 처형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바탕을 춤을 추는 그 시간이 한 30여 분밖에 안 걸려요 네 네 네 전체 다를 출려면 그런데 이제 기왕에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처형무 전바탕 외에 늘 문화재로 지정된 무용 종목 중에서 한두 프로를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다른 종목에서 이제 이번에는 도살프리하고 태평무하고 그렇게 두 개의 춤을 또 보여주시는군요 네 춤을 아울러서 이제 오신 분들이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벌써 그림이 막 떠오르는데 그러게요 이 긴 수건으로 무대에 그려질 그 마음 그림이 벌써 떠오르는데요 이 도살프리에는 어떤 분이 연의를 하시나요 그 지금 보이자 되시는 분은 자꾸 아시고 이제 안 계신데 그 전수적으로 계신 김운선 씨라고 네 그래서 거의 뭐 그분이 다 활동을 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또 다른 분 한 분 저기 양길순이라는 분도 네 양길순 씨 도살프리에 지난번 저희 강원 모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 두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양선생도 한 번 모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또 우리 김운선 씨를 모시고 이제 하고 네 네 태평무에는 선수지어가 뭐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몇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기 뭡니까 양성옥 선생님 네 양성옥 선생님이 한예종에 계신 양성옥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추워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무 같은 것도 일단 보이자 선생님 생존에 계시지만 너무 이제 연루하시고 그래서 강선영 선생님께서 보이자시지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전승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애들을 쓰시고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태평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처형무와 도살프리 그리고 태평무로 올해의 결실을 더욱 풍요롭게 인도해 줄 그런 추건이 담긴 처형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춤 한 자랑마다 깃들어 있는 그 간절한 추건과 정성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무대가 되리라고 보네요 그러게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처형무 외에 도살프리하고 또 태평무도 함께 또 무대에 또 오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처형무 보존의 정기발표회 무대 이걸 안팎으로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셨나요 네 저희가 일단 춤을 추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음악이 딸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원래는 3연 6각인데 이번에는 뭐 한 열 몇 명이 반주를 하는 생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분들이 일단 많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도살프리의 김은선 씨나 태평무도 양장성호 씨나 이런 분들이 참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니까 나름대로 그렇고 또 이수자 되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열성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당일날도 많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뒤에서 뒷일을 도와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국악계에 산증인이시니까 아 그럼요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뭐 도와주실 분들이 주위에 뭐 즐겨 하실 거예요 네 선생님 처형무 중에서 어떤 색깔이세요? 모방 중에 어떤 색깔이세요? 저는 뭐 정해놓고 놓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어디든지 서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늘 쓰던 다리가 이제 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청소부터는 청홍 그다음에 황 흑백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맨 앞에 이제 청을 입고 나오고 우선 저 대장님이시고 리더십이거든요 네 무대에서 보시면 청옷을 입으신 선생님께서는 바로 김중서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춤이 다 끝나면 달을 벗고 인사는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되실 테니까요 뭐 이 처형무 보존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신 일도 많으셨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는 이제 가장 숙원 사업으로 하나가 이제 우리 이 전승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은 뭐 국립부가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일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급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여기저기 참 백방으로 아론은 보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조금 우리 숙원 사업이 아닌가 네 그 숙원 사업이 곧 이루어지시라고 두 선무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2015 처형무 보존회 정기 공연 날짜하고 시간 장소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9월 6일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제 뭐 입장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무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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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시고 오셔서 늘 하는 무용이 아니니까 네 네 이런 기회에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충분히 홍보가 됐을 겁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많이 가셔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처형무 예능 보유자이신 김중석 선생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공연 대박 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공연실왕 음원으로 처형무 반주음악을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띄웁니다 복장의 삼촌 네 시방 다슬기 싹쓸이 하는 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뭐셔 아니 이 밤중에 또 보투를 띄었단 말이요 아니 환경감시단 와 있는겨 아니 경찰은 아이고 이 밤중에 환경감시단이 밤새 지켜있고 쏘 그러고 경찰이 올 때쯤이면 도망갔을 것이고 아마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네 아 그냥 손으로 잡으면 몰라도 그냥 그물로 샥샥을 토가면 우돌은 어쩌라고 보투를 띄요 시방 그리여서 경찰도 안오고 환경감시단도 없이 그냥 다슬기 싹쓸이 하는 거 그거 귀경만 할 참이요 시방 아니 그라믄 너랑 나랑 둘이 나가서 어쩌잔 말이요 아 그저저저 이동마이크 이리 줘보시오 아야야야 옥순아 저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 때로 몰려왔자뇨 매매 일단 이동마이크 이리 줘보란께 그냥 그냥 다슬기 도둑 보트에 달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보이겠습니다 아마 아마 이게 포위는 무슨 포위요 아야야 행배야 삼길아 이쪽이다 여구요 행배야 제 삼길이 오빠 그 서치라이트 저기다가 그냥 비춰주시오 아 시방 다슬기 도둑지런 거 찍고 있는 거 보입니까 150만원 벌어들 가세요 대신에 벌금 천만원 다 벌 준비들 되셨십니까 얼굴 지대로 찍고 있는 거 보입니까 아마 아마 왁순아 저 다슬기 도둑 보트가 이 짝으로 오자뇨 와메 와메 어쩔라고 그러냔 말이요 예 그래요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은 더욱 그냥 감사하겄습니다 이 영상물은 시방 경찰서로 보내주고 있구요 파출소 이경장님 이하 출동인계로 어디 얼굴 좀 자세히 좀 보여줘봐요 예 그려 어디 한번 휘보자 그거지 예 아야야 역순아 그 얻는 거 마이크 좀 줘봐라잉 응응응응응응 야아 예 나는 그 이장복촌이요 여기 해병대 출신 삼길이 그라고 해군 출신 행배씨랑 다슬기 파수대원들이 출정었다 그거요 150만원 벌고 천만원 벌금 물기 자신 있으면은 어 덤벼들 봐요 와메 와메 도망갈라고 보호도 대놓고 금을 땡기고 있자녀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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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기 이경장님 예 저기 차 있는데로 가라께요 아 차를 잡아야 보호투고 다슬기고 잡을거 아녀 가만하만하만 저저저 그지기 저 증거영상 찍힌거 보여줘봐요 예 천만원 준비도 됐냐 그 소리야 시방 아야야야 삼길아 저작길 막아야겄다 와따메 이경장님 저작에 차부터 잡자께요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배달아기 가운데서 뱃사람의 노래를 김해란 왜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하골 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조선우기 실학자 연한 박지원 선생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의미로 벚꽃 창신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를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동안 벚꽃 창신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음악들로 우리 음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올해도 역시 끼와 재능을 갖춘 젊은이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 위한 도전을 펼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2015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의 열띤 현장은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국악의 미래가 있는 것 우리 음악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립생물자원관 독도 자생생물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독도 자생생물 1500종 이상이 확인됐는데요. 무척추동물 5종은 세계 최초로 발견됐고요. 우리나라 미기록종 3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척추동물은 독도 코올로벌레, 큰꼬리나무사리, 제가립털벌레, 예쁜털배벌벌레, 분지털배벌레고요. 국내 미기록종 생물은 독도 얼룩망두, 유령비늘 갯지렁이, 호리도롱이 갯민숭입니다. 이런 독도 생물들의 발견과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독도 주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생물 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이들을 보전하고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독도에 살고 있는 생물을 잘 알고 또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도의 생물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권리이자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섬 독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국립공jach 국토 Eastern 국토정보공사를 감사합니다.